내가 누나가 좋아하는 걸 찾았다 여기 또 하나 볼까? 그래 엄마는 우리 기념을 위해서 시연이가 선물해준 반디야 우와 멋지네 누군가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소금이야? 띠로리 띠로리로리 시연이가 다시 찾아준대 시연이가 다시 찾아준대 시연이가 찾아가자 시연이 조심해 시연이 조심해 막떡 아빠 이거 봐 여지 손에 문제라는데 시연이 시연이는 습관드라마 시연이 이곳은 솔리나스 그란데이 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곳은 솔리나스 그란데이 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곳은 솔리나스 그란데이 입니다 그리고 사례데이 입니다